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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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와우. 시청자 모잉까지 왔는데 형이 많이 못 챙겨서 미안하니까 미안해. 소주 한잔 어때? 지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자들. 이건 아직 유명한 장소가 아니라 제가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기가 이제 날씨가 좋으면 더 볼게 많아요. 특히 석양질때. 죽이거든요. 자. 우리. 강원도에서 봤던 파도보다는. 굉장히 잔잔한데. 나름 음치 있습니다. 자. 당수육에다가. 얘네는 저 매운 고추짬뽕. 저희는 그냥 일반짬뽕. 아 슬슬 오죠. 제가 처음에 먹을마다 했는데 슬슬 오죠. 하하하하. 일단 면이랑 건더기로 좀 먹고. 음. 와. 이게 뭐야? 어때? 오늘. 싸우나 안가오래요. 아 싸우나 안가오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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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지금 슬슬 와요 지금 뭐 하는거 좀 와요 여기 모자 먹기 시작했고 쌀 너무 많이 나요? 탕수육 탕수육도 하나 먹어보고 원서가 탕수육 먹어 탕수육 맛있어 여기 탕수육 음 맛있다 성공 이놈 성공 솔직히 인자 아우 실패입니다 졌어요 그래도 졌다고 해도 건더기랑 계속 먹네 그래도 매운데 맛은 있으니까 또 원서 잘 먹었고 아유 맛있게 다들 잘 먹은거 보니까 좋네요 그래도 멀리 6가지 왔는데 전복 전복 이거 요만한 사이즈 해가지고 20마리 사왔습니다 그리고 한가오리 아직 살아있죠? 한가오리도 회를 한번 떠서 독침 제거 됐는데 한가오리도 이렇게 해서 두 마리 사왔거든요 우리 여기까지 와준 시청자분들 아우들 맛있게 한번 해 떠서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질 중이었는데요 와 이거 큰일납니다 지금 이거 손질하실 때 낚싯반을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정말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큰일납니다 아우들을 위한 황가오리 탕도 완성이 됐습니다 전복 전복 내장 이거 한 마리 더 있어요 여러분 황가오리인데 이거 한 마리 더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한번 먹어볼겁니다 또 좋지 자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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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깁쇼 이거 이거 한 마리입니다 이거 이거 사실 너 방금 이랬냐? 아하하하 그럼 여러분들 동생들 멀리서 왔는데 이거 한번 풀려고요 여러분들 이거 시청자 모임 맞네 이거 한번 제가 오늘 좀 풀려고 합니다 아 음 30년 마다 한번 펴줘야죠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이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많은데 아직 어린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중국 갔다 오고 해가지고 아직 지금 어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 돋는 그런 동생들인데 휴가나 이런 거는 이제 갈만한 그런 또 또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제 모임을 또 오셔갖고 어떻게 제 덕에 굉장히 또 좋은 휴가를 또 보냈다라고 되게 좀 고마워하더라고요 나도 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누군가한테 잊지 못한 추억을 선물해 줬다는 그런 게 되게 막 자부심도 좀 느껴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러다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15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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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월급 명세서를 나한테 주고 내가 확인하고 딱 15일조만 빼갈 테니까 잘 키워가지고 여러분들 잡아먹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젊은 피들 달라요 여러분들 술 잘 먹더라고 사사사 사사사 많이 드 먹어 부족한 거 없이 다 먹고 가 사사사사 사사사 와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형님 기가 막힙니다 맛있지 근데 진짜 네 비린내가 안 나가지고 거부감이 없습니다 전복 수질 누가 했어요? 왜 이렇게 맛있어요? 깨끗하게 하느라 아 저 깨끗하게 한다고 진짜 많이 닦았거든요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살짝만 닦아갖고 짠 맛 그대로 먹는데 농담이고 야 이거 술 부른데 안 죽어 막 그냥 아 진짜 이거 우리 또 사랑하는 아우딜이라고 해서 또 이거 먹으니까 또 잘 들어가네 아 이거는 생 그거라서 삭힌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한입 해봐야지 또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국물이 좀 쫄았는데 짤 것 같아 음 그리 많이 짜질 않네 네 안 짜요 하나 안 짜죠? 그냥 갈죽해졌네 이게 가오리 날개 아닙니까 그치 아 우리 영상 각 해가지고 다 먹는 거 봐 살짝 집중해 볼게요 김치 같은데 카메라 속에서는 음 아 진짜 김치 같다 묵은 시래기 이게 날개 지금 아까 잘라낸 건데 요것도 이거는 익혀놓으면 전혀 다른 맛이 돼 자 잠깐만 이거 한번 먹어봐봐 이거 끓여놓으면 전혀 다른 맛이 된다 뼈가 없는 건가요? 뼈가 있는데 아까 너 씹기 되게 힘들었던 건데 완전 달라지지 맞아 씹기 굉장히 거칠었던 건데 이걸 이렇게 먹으면 완전 부드러워져 완전 부드러워져 알겠어요 여기 또 가오리 탕을 끓여먹으면 또 기가 막히거든 네 입에서 뼈 빼고 다 없어도 돼 일단 소주 한 잔 각이다 이거 소주 한 잔 각이다 이거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 치킨의 그 다리 연골 같은 느낌이에요 뼈가 되게 부들부들하니 발렌 맛 표현 좀 해달라 발렌은 약간 향이 좀 강합니다 임팩트가 좀 강하고요 뒤에 맛을 본 이 알코올 향이 슬히 사라질 때쯤 해가지고 느껴지는 그 과일 향 그 향으로 좀 먹는 굉장히 고급 블렌딩 위스키입니다 네 블렌딩 위스키도 좋아하고 몰트 위스키도 좋아하는데 자 일어나줘가지고 이건 일어나야죠 사사사 사사사 확실히 고급죠 사사사 사사사 여기다 맛있다 물? 생일이신데 술삼으로 보고싶어 하신거 같은데 식상하게 소주 이런거 하지 말고 윈젓 윈젓으로 한번 가봅시다 새거 소리 인정은 어떤 소리에요?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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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보통 일관적으로 많이 먹었는지 일관적으로 많이 분대도 많이 약하고 흑 Miles 쑤 covari 유검 절대 오바리 타납니다 와아 콜라 그 정도면 괜찮지? 아니 탄산수 혹시 하나만 갖다 줄래? 네 갖다 가네 해장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다 모자 썼네요 네 저도 모자 쓰고 마이도 먹어 아 역시 저 대장은 회전초밥에 라면이 아우 좀 살만이 졌나보다 그래도 이제 좀 초밥이랑 들어가네 얘는 뭔데 술먹을 담나도 잘생겼네 저 술먹으면 담나도 계란말이 이거 요거 진짜 땡기더라 계란이 진짜 숙취 되게 좋아 화로를 먹든 뭘 먹든 여기 적혀있는거 다 1,900원 진짜 달달한 일본식 계란말이 있어가지고 진짜 달달한 형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치즈 있어가지고 이건 내 스타일러지 난 요거 아니면 보통 화로 라멘이 나왔습니다 라멘 아 이거 국물 한번 싹 먹어봐봐 죽여 진짜 본석아 국물 한번 딱 먹어봐봐 어 하하하하하하 형이 왜 이상하러 이거 먹으러 온지 알겠지 진짜 맛있지 하하하하 본석아 죽이지 진짜 최고야 이거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넌 매운거 시킬까 그랬지 하하하하 편안해 편안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편안해 편안해 하하하하 또 이 친구는 매운거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어디 속 좀 풀리고 있어 예 하하 마시 본석아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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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허보우 하하 와 진짜 대박 진짜 대박 아 이렇게 여러분들 시청자 모임은 이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 또 아우들 몇 방 며칠 동안 함께해서도 너무 반가웠네 이 아우는 오늘 저랑 하루 더 있을 거예요 라이브 같이 하고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